5월 8일 01시 58분입니다. 저희도 14일차인데요. 날짜가 넘어가서 14일차였지만 13일차 다 열의를 했습니다. 저는 오늘 한라산에 어리목 영실에서 어리목 코스를 돌면서 촬영을 했고요. 그 이후에 제주시에서 저녁을 먹고 근처에 어디서 머물까를 고민을 하다가 알려주신 용두암 근처에 야영장에 자리를 잡았는데 야영장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수도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봤을 때 야영시설이 맞기는 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. 공항 근처라서 되게 시끄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이쪽으로 왔고요. 윤희 누나가 세수 가게 오늘 이제 제주에 와서 자리를 잡아서 그쪽으로 바로 가는 게 희망사항이었으나 그게 쉽지 않아서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. 오늘 대체적으로 촬영하면서 재밌었고 여태까지 살면서 약간의 인생샷을 남긴 것 같기도 하고요. 속도는 되게 느리긴 했지만 일단 나쁘지 않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내일은 완전히 내일부터는 조금 더 자유로운 여행이 자유롭다기보다는 조금 한 군데 머물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일단 굿나잇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